6. 더.. 화상은 27... 최고 30도? 지금 현재 27도 시원해 너무 더울 땐 입맛 없을 땐 이런 게 딱 난 것 같애 원래 먹을 거 없을 때는 이게 제일 나은 맛이네 맛이 크게 있는 건 아닌데 되게 건강한 맛 같아요 양념이 원래 조미료를 진짜 안 낸 맛인데 국물도 좀 먹어볼게요 어 잠깐만 여기서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? 여러분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호노 오빠 안녕 모바일로 바코드만 찍으면 선물을 누가 알았어 이게 하드 사먹는다고 맨날 100원만 이것만 했는데 돌리베가 50원이어서 두 개 먹었는데 스프리에 봐도 100원이어서 요즘 너무 비싸더라 혼자 다 먹기에는 큰 치즈 있어 진짜 혼자 다 먹기에는 큰 치즈인데 이거 시원해 시원해요 근데 딸기우유같다 우유가 녹으니까 남자 마음처럼 살짝 녹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